인지컨트롤스 이는 지난 2022년 9월 20일 대비 약 15.91%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0월 26일 만 8,25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6월 24일 6,6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10월 20일 114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9월 5일 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인지컨트롤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40.70%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700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9월 20일 가장 많은 6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9월 21일 가장 많은 3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83%에서 약 3.46%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7월 11일 약 4.17%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2월 20일 약 1.88%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848억원이며 2015년 6,594억 대비 약 마이너스 26.48%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0억원으로 2015년 182억 대비 약 마이너스 88.92%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0.42%입니다. 순이익은 약 23억원으로 2015년 87억 대비 약 마이너스 72.55%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0.49%입니다. 인지컨트롤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65.37배이며 지난 2016년 6.75배에 비해 약 868.34%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8배이며 지난 2016년 0.37배에 비해 약 112.23%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0.44%, ROE는 1.22%입니다. 인지컨트롤스의 시가총액은 1,563억 9,87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032위 코스피 종목 기준 5,44위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기준 21위입니다. 매출액은 4,848억 5,56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29위 코스피 종목 기준 418위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기준 3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0억 1,85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494위 코스피 종목 기준 646위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기준 60위입니다. 순이익은 23억 9,24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428위 코스피 종목 기준 614위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기준 52위입니다. 지난 3년간 인지컨트롤스는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6월 7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8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 G4 전환이fö εν 들어간 지시의 이런 상승률이 예측되어 있는 상승률이 예측되어 있는 상승률이 예측되어